안녕하세요 어제 속초에 와서 하룻밤 자고 오늘 저녁에 지금 속초 항구를 아름다운 항구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속초의 속초 해변의 야경입니다 밤에는 덮은 아름답네요 저기 모습 수레바퀴 같은 게 빙글빙글 돌아가고 있네요 속초시, 가운데 속초시의 야경입니다 환상적입니다 좀 확대해 볼게요 바다에 그 네온 불빛 전등 불빛이 비춰서 아주 멋집니다 LED가 와 속초시 성격 60주년 이렇게 글자가 막 뜨네요 낮에는 낮대로 아름답고 밤에는 밤대로 아주 멋진 풍경을 보여주고 있네요 속초시, 시 성격 60주년이라고 축하한다는 LED 화면이 조금 전에 저 하트 보이는 적이 원형에서 보였습니다 멋집니다 지금 촬영은 숙주에는 롯데 위조트 에서 4층에서 지금 촬영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오늘 밤 편안한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잠자리에 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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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오늘의 노은이 여러분의 수준으로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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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